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 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사청에서 설명해 주시죠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체호함은 국가안보 강화와 글로벌 방사한 수출 시장에서 K-방사한 수출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이나 안무함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큰 차이점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같은 급들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한 번 더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외군 관계자가 9개 나라에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신형 잠수함 인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번 잠수함 인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방사한 수출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나라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현황들을 설명해 드리고 관련 시설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